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 그 뼈라는 스마트폰 시장 속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모든 기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그 고민의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포르테는 최신 스마트 기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실제 단말기에 접속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고 다양한 운영체제와 버전별 테스트가 가능한 원격 스마트 디바이스 테스트 플랫폼입니다 테스트 포르테는 언제나 개발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실제 디바이스의 모든 기능을 온라인에서 체험할 수 있음은 물론 다양한 디바이스를 한 번에 테스트할 수 있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말기별 같은 액션을 반복하며 진행해온 형식에서 벗어나 테스트 자동화 기능을 통해 이용의 편리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어플리케이션의 수준 높은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나아가 가전, 의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디바이스에 확장된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개발자의 편의를 생각한 독창적인 기능들은 테스트 포르테가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 플랫폼 서비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 테스트 포르테가 더욱 다양해지는 스마트 세상 속 여러분의 도전과 함께하겠습니다